냉이가 쭉 깔렸네 냉이가 쭉 깔렸어 남들을 어쭈려햐 아이쿠옥을 자랑하네 아까 주인공을 자랑하네 아이쿠옥을 자랑하네 아이쿠옥을 자랑하네 아이쿠옥을 자랑하네 미국은 다시 문자하려고 해 이런다고 해 이거 만약 카메라 먹는 시발 더 바텨에 있을래 걷고 있는 시발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리꾼들은 시발 간단하게 냅타이메고 어르신가 카메라 맹는 줄 알아봐 냅타이메고 저기 배추 잘라 그럼 폼 아주 엄청 좋을 테니깐 으 으 이 분들은 작업 보랍니다 아메라멘이 사업보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밧대기로 그냥 팔아 버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저번에 그때 그 전에 언제 한 번지 씹는 것도 개개 나왔어요 아 영아는 이렇게 일찍 이렇게 하고 눈 넣었고 나는 뭐 하는 거야 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고 영국이 얼굴 나오고 내가 손 들어 그럼 다 나왔어 아이째쩌쩌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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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 식물 때 나왔어 아우 뇌새는 안 나왔어 뇌새는 안 나왔어 그 정도는 아니야 위도 가위도 잘 갖다 놔야지 응 근데 그거 유튜브도 김영자 체야지 집에 많아 왜 안 나와 난무 아흥 예 이 씨 팔 필루 깜내놔 아니 너 그렇게 자르는거 아냐 저기 저거 자르는거 못봤냐? 어떻게 자르는거야? 이렇게 자르는거야? 이렇게? 아니 이쪽으로 제끼더라고 너 그렇게 제끼지 말고 이쪽으로 어느쪽으로? 이리이리 왜? 꽁냥이가 이리 가게 왜?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팍팍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되던데?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딱 잡고 조금만 딱 잘라 이렇게 놓는거야 이거 안해? 그러면 꽃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? 봐봐 또 그 저걸 사람들이 깨끗히 하는걸 알아야지 그렇게 하는거 이런거 다듬어가면서 해야 그래 그래 애초가 깨끗히 그냥 슈퍼머쭉쭉 배추 씻은 것들이 그따는 뭘 못쓰는거야 냉이가 쫓깔렸어 저기 냉이가 아주 얼마나 맛있는데 불 끓이는 것도 어제됐든 무쳐먹어도 맛있겠어요 아유 저거 잘라 가야돼 저기 무쳐먹자고 저기 아주 쫓깔려서 그렇게 소묵하게 황새냉이 황새냉이 아니 그게 맛있는거지 아유 저런게 지창이었때는 이렇게 쫓아낸거는 안맞은거 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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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돌파리든 거지같이 이걸 갖고 와서 이걸 낳을까 모르고 어휴 더러워 더럽게 이런거는 배웠구만 흫 나 그냥 깨끗하게 돈 넣어서 안 넣어서 왜 아니 나왔더라구 아 아 이렇게 반대로 야이 이 시골놈들아 그